자, 아이고 아이고, 계속 가보도록 하죠. 와우..! 어, 잠시가 진짜 장난 아니야. 왠지 가di 엘리언 블라스터를 에너, 그.. 레저 피스톨 쓰듯이 마곱쓰고 있는 느낌? 에, 애기 엘리언 블라스터를 치트 쓰고.. 그.. 총 알 수력을 막 겁나게 늘린ishop 에? 아우 쓰고 있는 느낌? 왠지 내가 지금 치트 쓰고 있는 느낌이야 자 한방 더 배치 시스템 액티베이터 배치 시스템 아웃 예 재작용도 엄청 빠르고요 총알도 구하기 싫고요 얘 뭐야 어? 얘 멈췄지 왜? 너 왜 멈췄니? 무슨 기업이 그게 여기서 다가올까? 이게 여기서 도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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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을 분해하는 모드는 없어잖아? 로봇 분해 로봇 퍽하고 같이 해서 분해하면 금속품을 많이 없게 이쁘다님 어서오세요 저 절대 치트쓴거 아닙니다 이거 에일리언 브로서로 블러스 아니에요 근데 내구도가 빨리 단다 확실히 내구도가 빨리 달아 이거 단점은 내구도가 빨리 단다는거 그 외에 단점이라고 칠만한게 없다 너무 좋다 총이 한손 퍽을 내가 다 찍었으면 잠깐만 이쪽이 아닌데 여기로 가는 길이 있어 어 여기 여기 등장 의를 우려 잠깐만 여기 나가는 길인데 왜 나가는 길이 없지? 여기가 아닌데 이쪽인데 여기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거는 제 집모드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집모드에도 로봇 만들 수 있어요 집모드에서도 로봇 만드는 게 있죠 로봇 빌드 카메라 카메란 거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잡템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집모드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집모드가 좋은 게 뭐냐면 짐 그것만 정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되게 많아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터 들어갈 수 있는 모드도 포함되어 있고요 방어미션 디펜스 퀘스트도 있고요 자기가 원한다면 갈 데가 없어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나오는 것밖에 없나? 엔클레이브하고 레이더들 막 몰려오는 거 있어요 탈론하고 맨 처음에 레이더 몰려오고 3일 후에 엔클레이브 아 뭐야 탈론 몰려오고 그 다음에 엔클레이브 몰려오고 엔클레이브 몰려오는 거는 정말 막 힘들어 이게 하루만이었나 3일이었나 마다 한 번씩 올 거예요 아마 디펜스 모드 하면 모드가 아니라 이제 작동하는 게 있어요 작동시키면 저 다른 곳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바로 이쪽으로 나오는 길이라는 소린데 저거를 어 어떻게 활성화시키지? 그럼 내가 안 가본 데가 있단 소리네 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데 살짝 기억이 나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는 걸 거예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어디로 가는지 가는 길이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잘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다 어 여기 아닌데 어 여기다 어 나 다시 되돌아온 것 같은데 반대로 왔구나 이쪽으로 가는 길이 어디야 이쪽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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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봤잖아 아 나 길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나 이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길인가 보다 어 아닌데 여기 거기잖아 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한테 길을 알려줘 나한테 길을 알려줘 여긴 어디지? 아 이쪽이다 이쪽이다 여긴 것 같아 어 어 어? 그.. 밑에.. 그.. 거기로 내려가는 데가 어디지? 내가 그..그거..그..그거 찾아야되는데 그..카타나 유니크 여긴 여전히 안열리구요 이야.. 힘들어 힘들어 맨 처음에 왔던데고 여긴 어? 맨 처음에 왔던데 아닌가? 아! 여기말고 친구님 어서오세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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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길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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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풀 없어 어 여기가 어디가지? 여기가 아닌가봐요? 어 여기들 다 어디갔지? 어? 여기들 다 어디갔지? 우리편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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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설마.. 아 뭐 일단 표시를 한번 따라가보자 여기가 아닌가? 이 옆인데 어 이건데? 나 지금 갇힌거 같은데? 원래 저기로 갇혔어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저기 저거 안한거 하러갔다가 지금 막힌거같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요 원래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건데 잠시만요 음 여기죠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잠깐만 어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다시 꼬여가지고 자 자 데스레이 허브 이거 뭐지? 왜 뻔네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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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구실인데 어 어 안 맞았어 어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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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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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 망했어요 쟤네 에너지가 좀 있는 애다 아니면 지금 내가 약발이 떨어졌거나 약발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얘가 에너지가 많은 애군요 포탑이 다 같은 종류는 아닌가 봐 그냥 포탑으로 종류를 같이 해놨지만 다 같진 않나봐요 밭 시스템 액티베이만 밭 시스템 액티베이도 로나야 오오! 밭 시스템 액티베이도 밭 시스템 액티베이도 이 바이오젤도 한 번에 빵빵차죠? 그니까 원래 그거처럼 원래 스티팩 어 유니크다 자 오 엘리언 파워로 50개씩 아 파워 모듈이구나 셀이 아니라 자 유니크 원자분색이 유니크예요 여기 유니크 있구나 바이오젤도 아아 아 그래도 주위야? 누구 있나? 혹시 천장에 저 올라가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? 이걸 없애야되요 터져 어? 이상한데 원제 분무기를 어? 또 쓰고 원자 분쇄기를 원자 분쇄기를 원자 분기를 오케이 빨빨리 가자 자 재장한번 하구요 어? 저기 자 재장결 자 재장결 죽을래 이제 상대가 안된다 오 아 음사가 죽였어 이거 사용하면 뭐지 이거 사용하면 뭐지 밧 시스템 액티베이틱 밧 시스템 AWP 빨살 제가 쏘기 전에 오케이 뒤에도 또 누고있는거 같은데 밧 시스템 액티베이틱 밧 시스템 AWP 마지마 마지막 마지막은 되게 시간을 끌어 이거 어디지? 아 이게 왔던데군요 아 여기 문을 여는 장치였구나 아까 그게 아까 눌렀던게 여기 문을 여는 장치였나봐 옥정해 우주의 무협자다 황야의 무협자가 아니라 우주의 무협자다 아 무가씨를 어딨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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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티베이터 밖 시스템 오프 예 빈곤이 힘들군요 뭐가 와이파이가 어 뭐야 밖 시스템 액티베이터 밖 시스템 오프 밖 시스템 오프 뭐지? 무기 실험하는덴가봐요 무기 실험하는덴가봐요 뭐야 너 어 유니크네 드림캐논 드론캐논 유니크가 있어요 또 무기 실험하는데로 드론캐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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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크 똑같은거야 드론캐논 드론캐논 유니크 하나만 가져와면 되죠 뭐 두개 있을 필요없지 드론캐논 모델이 틀린건가? 혹시나 혹시나 모리의 모델이 EXB 똑같죠 오 엘리온파우스에 코끼리 드론캐논 무게 때문에 어차피 다 가져가지도 못해요 자 게뜨릭 레이저 플라즈마 아이고 무겁다 무거운데 이렇게 아 플라즈마 지레 버리기 아까운데 에이 미사일 런처 아 야 버릴게 없는데 안 돼 안 돼 이런거 버려서는 아 아잠깐잠깐 금속 부품을 그냥 버리지 말고 네 소리로 어 어 또 또 또 또 이상한거 먹었어 또 어 어 무게가 정말 많은데 먹진 못하죠 무게때문에 아 무게가 지금 쓰으으으 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흐으 아 하으으으으 아 무게가 자자자 여기 아마 사격연습장이 있을거야 사격연습장이 있을텐데 거기에서 이제 사격연습을 다하면 엘리언 거시기 퍽을 얻거든요 여기다 여기다 자 유니크 어 어 어 유니크가 있을텐데 아 여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게 유니크거든요 댐즈가 확 틀리죠 300몇이야 아 근데 이게 예 지금 무게가 어차피 미사일한 척 버려야겠나 미사일한 척 버려야겠나 데미지가 이거 엄청 이게 더 좋은데 플라즈마보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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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이거 재장전하는거 처음 본다 한 대 치면은 재장전이 되는구나 한 대 치면은 재장전이 되는구나 한 대 치면은 재장전이 되는구나 근데 데미지가 엄청나요 어 데미지 차이가 거의 두 밴데 자 저장하구요 저장하구요 저기 저 저 지들끼리 싸우라고 두ду고 다 나오나 개더가 장탈수가 백발이야 얘들이 계속 나와서 싸우고 있어요 지들끼리 싸우게 됐던건가 이건 자 제노테크 봐봐 외계 무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룰수있다고 했죠 데미지가 400이야 400대 아니 어떻게 데미지가 400대 이거 너무 안돼? 실제적인 데미지는 틀린것 어 이거 한방에 안죽어요? 잠시만 근데 이걸로 한방에 죽을려나? 자 에너지 한칸 한칸씩 떨죠 4방이면 죽어요 야 이게 데미지 이상하네 표시한거하고 틀리네 표시한거하고 틀려요 데미지에서 거의 400인데 이게 더 쎄 이게 더 쎄 이게 더 쎄 야 알비노도 한턴해 죽이겠는데? 쎄 죽어 임마 한방만 더 어어? 어어? 한방만 더 어어? 오오케 야 이게 이게 더 쎄네 앗 400이라고 해서 400정도로 가서 와 엄청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개펄 이게 더 쎄요 팩 어? 뭐야?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위로 못올라올려나? 이거 계속 나오는데? 이거 봐 얘는 한방이 죽어 이걸로 이게 더 좋아 자 퍽도 얻었겠다 엘리언 무기 뭐 데미지는 푸시상으론 좋은데 이총이 짱이군요 어? 자 고급 팝파오제트 붙고 자 가죠 얻을거다 얻어.. 아 잠깐만 얻을거다 얻지않았지 반대로 가고 있었구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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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면 길치지 진짜 아 이쪽 맞아 자 아 잠시만요